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의자 다시 들으십시오. 의자 22번 벽돌 다시 들으십시오. 벽돌 23번 수박 다시 들으십시오. 수박 24번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burn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세탁소입니다. 2. 의상실입니다. 3. 빨래방입니다. 4. 양정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세탁소입니다. 2. 의상실입니다. 3. 빨래방입니다. 4. 양정점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동차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4.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5. 다시 들으십시오. 5.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동차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4.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5. 자동차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4. 재단하고 있습니다. 4. 다섯 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녹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1. 4잔 있습니다. 2. 5잔 있습니다. 3. 4개 있습니다. 4. 5개 있습니다. 29번 경기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과 울림이 우체국 사이에 있습니다. 2. 은행 뒤에 있습니다. 3. 편의점 마중편에 있습니다. 4. 병원 위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기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과 우체국 사이에 있습니다. 2. 은행 뒤에 있습니다. 3. 편의점 마중편에 있습니다. 4. 병원 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부산입니다. 2. 섬년 되었습니다. 3. 섬 3. 서른살입니다. 4. 섬계탕을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 시청 앞에서 보는 게 어때요? 2.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3. 회사 앞에서 만났어요. 4. 매일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서 만날까요? 4. 매일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나요. 5. 가사 앞에서 만나요. 31번 어떻게 오셨습니까? 1. 온지 30분 됐어요. 2.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3.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3. 버스를 타면 1시간쯤 가면 4. 동시에 가사 앞에서 만나요. 4.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려고 왔어요. 5. participative 공간에 3. 기계만 가사 앞에서 만나요. 5. 기계만 남ny 7. 거기서 보다 5. 위치의 교육을 신청하려고 왔어요. 5. 강연 7. 선생님이 5. 선생님이 5. 가사 앞에서 만나요. 2.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3. 버스를 타면 1시간쯤 걸려요. 4.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려고 왔어요. 32.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1. 네, 전화드렸어요. 2. 네, 전화드렸어요. 3. 아니요, 전화드렸어요. 4. 아니요, 전화드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1. 네, 전화드렸어요. 2. 네, 전화드렸어요. 3. 아니요, 전화드렸어요. 4. 아니요, 전화드렸어요. 33번 계약기간이 끝나서 근무줄을 옮겼나요? 1. 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2. 네, 계약기간이 끝나서 영구 출국해요. 3. 아니요, 회사 사정상 공장을 폐업했어요. 4. 아니요, 어제 개업을 해서 정신없이 바빠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계약기간이 끝나서 근무줄을 옮겼나요? 5. 계약기간이 끝나서 근무줄을 옮겼나요? 6. 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6. 네, 계약기간이 끝나서 영구 출국해요. 7. 아니요, 회사 사정상 공장을 폐업했어요. 8. 아니요, 어제 개업을 해서 정신없이 바빠요. 9.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9.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9.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0. 정답은 1번입니다. 10. 먼저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세요. 10. 다시 들으십시오. 11. 먼저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세요. 11. 먼저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세요. 11.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12. 재미있잖아요. 11. 다시 들으십시오. 11.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12. 재미있잖아요. 11.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12.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12. 지금은 몇 시예요? 8시 49분이에요. 12. 정답은 4번입니다. 13. 벌써 2시반이네요. 잠깐 쉴까요? 14. 해주시오 14. 다시 들으십시오. 14. 다시 들으십시오. 15. 다시 들으십시오. 15. 벌써 2시반이네요. 잠깐 쉴까요? 15.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10분만 더 이때가 쉬어요. 37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자사전을 사려고 왔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자사전을 사려고 왔는데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내일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만날까요? 내일은 지방에 출장이 있어서 시청 앞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7시쯤에 만나서 어느 식당에 갈지 정하는 걸로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내일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만날까요? 내일은 지방에 출장이 있어서 시청 앞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7시쯤에 만나서 어느 식당에 갈지 정하는 걸로 해요? 39번 리한 씨는 도시가 좋아요. 시골이 좋아요. 저는 시골이 좋아요. 그래요. 나는 도시가 더 좋은데. 도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너무 바쁘고 복잡해요. 저는 좀 불편해도 한적한 시골이 더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한 씨는 도시가 좋아요. 시골이 좋아요. 도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너무 바쁘고 복잡해요. 저는 좀 불편해도 한적한 시골이 더 좋아요. 40번 진우 씨, 보호구는 모두 착용했지요? 네, 안전모하고 안전화하고 모두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갑은 어디 있어요? 아, 점포 주머니에 넣어두고 착용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지금 착용할게요.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거니까 안전대도 착용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진우 씨, 보호구는 모두 착용했지요? 네, 안전모하고 안전화하고 모두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갑은 어디 있어요? 아, 점포 주머니에 넣어두고 착용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지금 착용할게요.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거니까 안전대도 착용하세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실전모의고사를 마치겠습니다.